차트, 분산형 차트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XY차트라고 불러요. 분산이라는 것은 흩어진 정도를 뜻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분산형 XY차트고 분산형 차트 같은 경우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려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 값을 점으로 표시한다. 아까 제가 분산, 흩어진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값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Y자표로 이루어진 한 계열로 표시한다. 그래서 XY차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로 과학, 공학용 데이터 분석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분산형 차트 같은 경우는 조심하시게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축은 갑축 형식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형 차트 같은 경우는 주식의 가격, 온도 변화와 같은 과학 데이터를 나타낼 때도 사용하고 주로 이제 주식 가격을 나타낼 때 쓰는 차트 주식형 차트도 마찬가지로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영역형 차트, 영역으로 나타내는 거 일정한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 추세 데이터 세트의 차이점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차트가 영역형 차트고 데이터 계열 값의 합계를 표시, 그래서 전체 값에 대한 각 값의 관계를 표시할 때 영역형 차트, 그 다음에 방사형 차트, 방사형 차트는 중심에서 이렇게 뻗어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 계열의 합계 값을 비교할 때 각 항목마다 가운데 요소에서 뻗어나온, 갑축을 갖는다, 방사 그래서 가운데 요소에서 뻗어나온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선과 같은 계열의 모든 값을 연결한다, 그 다음에 방사형 차트도 마찬가지로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주식형 차트, 주방, 그 다음에 방사형 차트 안되고요 주방도, 여기는 없지만 도노 차트도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 주방도, 분주하다, 주방, 도분, 분산 차트도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형, 방사형, 도넛, 분산, 얘네들은 3차원으로 작성할 수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돼요.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차트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로축의 값이 일정한 간격이 아닌 경우, 가로축의 데이터 요소 수가 많은 경우, 그리고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려는 경우, 뭐예요? 분산형 차트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1번의 주식형 차트, 주식 차트를 나타낼 때 영역으로, 그 다음에 방사형 차트는 중심에서 가운데서 뻗어나오는 개념, 그리고 3차원 차트로 작성 안되는 거, 주식형, 그 다음에 방사형, 도넛, 그 다음에 주방, 도분, 분산형 차트, 3번에 있는 영역형은 3차원 차트로 가능하다라는 거,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